안녕하세요. 카필라입니다. 오늘은 와이엉 슬라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는데요. 일 끝내고 퇴근 전에 이렇게 슬라임을 만지려고 합니다. 와이엉 슬라임 알바 브이로그는 제 일상 채널에 올라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봐주세요. 힘있을 거예요. 그럼 바로 슬라임 만져 볼게요. 첫 번째 슬라임은 달고 뽀시리기입니다.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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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공수 또박지의 슬라임은 바나나는 원래 하였다. 첫번째는 레이디 그레이 밀크 이건 찌글리 슬라임인데 찌글리 슬라임이 뭐냐면 찌글찌글찌글찌글 이렇게 흐르는 슬라임이에요 반짝반짝 꽉나는거 너무 영롱해요 찌글찌글 찌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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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는 포도통통 와이양 슬라임에서 통통이 시리즈가 클리어 슬라임 중에 제일 유명한거 같아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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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번째는 펭귄은 꾸믄꼬 이 토핑 제가 저울달아서 하나하나 다 소분했어요. 여섯번째는 화형 골짜기. 왜 골짜기냐면 이 안에 있는 스펀지를 빼서 짜면 보자자자자자자 하는 소리가 나요. 곧 보여드릴게요. 골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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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짜치 골짜기 골짜기 오늘은 이렇게 화형 슬라임 6가지를 만져봤는데요 asmr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슬라임 유튜버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슬라임의 매력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슬라임을 만지면 촉감도 좋고 스트레스도 불리고 예쁘고 귀엽고 향도 좋고 저는 이렇게 슬라임을 평생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슬라임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